제2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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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다 올라와 야 열개 열개 2 3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열개 열개 현재 시각 결투이 33분 세키로 오픈 26분 남았습니다 도키와 그 때에는 다크 소울이나 블러드본 보다 엄청 어렵다고 들었는데 난 그 두 개도 못했단 말이지 최근에 데별 메이크라이어서 그런지 프레임은 약간 떨어져요 제가 하고 있는 건 펄스 슬림입니다 그냥 이렇게 너네네 이렇게 어이씨 죽었어 또 여기다프야? 오 뭐야 점프해도 되나? 오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? 안돼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2 오우 일단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살짝 발단건여거네요 주말에 좀 더 플레이를 해보기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